저는 지금도 앞으로도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었으며 좋겠습니까? 저게 만날 게틀 널 향한 엇갈림 나에게 따라오라 선짓하게 한다 애절한 눈빛과 보원의 이야기 그 힘의 레오리가 몰아치던 그날 밤 호명한 그대의 모습에 넋을 놓고 그냥 다 나쁜 인형 모델을 밟기고 그대의 마음 자세히 완전히 취해서 숨 쉬는 것조차 잊어버린 나인데 바이츠처럼 사뿐히 앉아 누워넣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날 안내해줘 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데려가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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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디로 가는 지 진저리 여기까진 마중을 봐준어 가파른 노릇막 깎아진 자력도 걱정 마 무어될 도시 없니 넌 레벌리어 할 것 같고 우한한 자체의 온 눈빛이 날아보셨어 네, 자체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제 좋아. 어디있나요? 네데도 없이 멀시게 찾아와 마지로 털어 다운 년 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마다 널 따라가잖아 해당 저한테 투표해 주신 스타플터님들 굉장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러브팀의 모든 인데도 감사합니다. 저는 앞으로도 조심이고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멤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프로 여러분 이 자리에서 표현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. 오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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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보다 말해 어느 그 차이 다 싸우는 게 I'm pretty crazy 그럼 제 촬영은 이제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